아... 차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독 주경야독 귀사독 주경야독 기능장독 주경야독 기술사독 주경야독 차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아악! 아악! 이게 뭐라고? 아악!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단위의 종류에 대해서 나오죠. 자 첫번째 나오는게 뭐냐면 질량이에요. 매스 얘는 뭐냐면 물체가 갖는 고유한 양이에요. 물체가 가지는 고유한 양 그러니까 이게 지구에요 지금. 지구에서 제 몸무게를 잤더니 예를 들면 60kg 자 달라라에서 가면 똑같이 60kg이 나타나요. 질량은 고유한 양이기 때문에 장소에 상관없이 같다. 장소에 관계가 없다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단위는 뭐냐 킬로그램 또 그램 파운드 이런 단위를 많이 쓰죠. 1파운드가 우리가 보통 파운드라는 단위를 언제만 있어요? 뭐 밀가루 같은 거 쓸 때 쓰나요? 아 볼링 할 때도 파운드라는 단위 많이 쓰죠. 453.6g을 의미하는 거고요. 얘는 0.4536kg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위 환산을 위해서 이 값은 다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무게가 되겠죠. 무게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힘이에요. 힘 중력의 크기 똑같은 얘기에요. 자 그래서 얘는 중력의 크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라는 뜻이죠. 그러면 얘는 장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죠. 어디는 중력이 조금 더 세게 작용을 할 수가 있고 어디는 중력이 좀 약하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왜? 지구가 사실은 약간 이렇게 부푼 타원형이잖아요. 완전 구가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는 짧으니까 세겠고 여기는 머니까 조금 덜 세겠죠. 그래서 중력의 크기는 다르기 때문에 장소에 따라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지구에서 몸무게가 내가 지금 60kg이라는 것은 60kg 중이라는 의미죠. 엄밀하게는. 그쵸? 자 그러면 달라라 가면 질량은 똑같이 60kg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중력의 크기 무게는 10kg 폴스가 되죠. 6분의 1로 줄어요. 왜? 너무 멀어 지구에서 다른 그쵸? 그래서 중력의 크기가 작아요. 중력이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6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얘는 장소에 따라서 바뀐다. 쟤는 장소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정의를 하면 지구가 당기는 힘의 크기를 의미를 하고 단위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뉴튼이라는 힘의 크기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kg 폴스라는 단위를 썼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튼의 운동체 2법칙이 있죠. 자 뉴튼의 운동체 2법칙이 있는데 뭐냐면 F는 MA라는 거예요. 근데 가속도를 우리가 중력 가속도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1kg이 갖는 중력의 크기가 9.8mps의 제곱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힘의 크기 중력의 크기는 9.8kgmps의 제곱이라는 거고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요게 뉴튼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봅시다. 아 1kg이 갖는 여기서 보시면 1kg이 갖는 무게가 힘이 결과적으로 9.8mps의 8.8mps의 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1kg이 갖는 무게를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1kgp 즉 1kg 중이라 하자 그랬죠. 고로 1kg 중이라는 단위는 어떤 단위다? 9.8mps과 같은 단위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쵸?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질량 단위를 쓸 때도 있고요. 질량 단위를 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중력 단위를 쓸 때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무게를 지금 무게를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자 힘 같은 단위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힘을 보통 많이 얘기를 해요. 같은 단위에요. 그랬을 때 힘을 질량 단위로 뉴튼으로 나타낼 때가 있고 중력 단위 kg 폴스로 나타낼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이를테면 이런거죠. 자 여기서 f는 mg라는 단위가 있었어요. 그쵸? 자 얘는 f는 mg인데 얘를 중력 단위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준다? gc로 나누어 줘야 돼요. 질량 단위를 중력 단위로 나타내 주기 위해서는 gc로 나누어 줘야 되고요. 중력 단위를 질량 단위로 나타내 주려면 이 형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 gc를 곱해주면 되죠. 곱하기 gc를 해주면 돼요. 자 여기서 gc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력 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누구냐? 도대체 중력 상수라는 건 뭐냐? 우리가 질량 단위로 나타낼 때와 중력 단위로 나타낼 때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는 건 하나 암기를 해두고요. 이 중력 상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자 f는 mg라고 했는데 얘를 gc라는 중력 상수로 우리가 이렇게 나누면 단위가 중력 단위 kg 폴스로 나타내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럼 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력 가속도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9.8m per sec 제곱 그쵸? 그 다음에 980cm per sec 제곱 중력 가속도에요. 또 32.174 feet per sec 제곱 이렇게 중력 가속도를 얘기를 하죠. 이거는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배웠던 거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력 상수라는 애는 뭐냐? 얘는 도대체 자 중력 상수라는 애는 gc는 자리를 바꿔줄게요. f분의 mg의 값을 가져야 맞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1kg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그러면 1kg이 갖는 일단 mg 힘은 무게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중력 단위로 나타낼 거예요. 그럼 힘이 얼마에요? 1kg이 갖는 힘 중력 단위로 1kg 폴스에요. 그쵸?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gc라는 건 뭐냐면 9.8kgm per kg 폴스 sec 제곱이라는 이러한 값을 갖게 되네요. 아 그렇구나. 그럼 어쨌거나 중력 상수는 얼마다? 9.8kgm per kg 폴스 sec 제곱 혹은 980g cm g 폴스 sec 제곱 이게 바로 중력 상수에요. 그럼 중력 상수를 보시면 중력 가속도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어떻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상수는 다 똑같아요. 9.8kg 980kg 32.174kg 다 똑같아요. 다만 뭐만 틀려요? 단위가 틀려요. 이해되시죠? 단위가 틀려요. 그럼 여기서요. 팁으로 자 gc를 나누어주면 중력 단위가 된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뜻이냐? 자 gc분의 g라는 단위를 한번 볼까요? 음 gc분의 g라는 단위는 일단 g는 9.8m per sec 제곱이고요. 자 gc는 9.8kgm per kg 폴스 sec 제곱이죠. 자 그러면 얘 얘 지워지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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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지죠. 미터미터 지워지고 sec제곱 sec제곱 지워지니까 단위로 따지면 kg분의 kg 폴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쵸?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요렇게 나타냈을 때는 아까 얼마였어요? 9.8N 이었잖아요. kgm per sec제곱 그쵸? 근데 얘를 나는 중력 가속도를 gc로 나누어서 중력 단위계로 나타내줄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mg per gc가 되죠. 이걸로 나누어주면 돼요. 그쵸? 자 그럼 어떻게 된다? 1kg 곱하기 얘는 얘는 바로 kg 분의 kg 폴스에서 1kg 폴스가 돼요. 그쵸? 근데 아 이거까지 모른다고 치면 계산을 해보면 얘는 얼마다? 9.8m per sec제곱이 되겠고 요거 중력 상수는 9.8kgm per kg 폴스 sec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요거 요거 지워지고 요거 요거 지워지고 요거 요거 지워지고 상수 상수 지워지니까 1 남고 1kg 폴스가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똑같죠? 이거는 이제 복잡하니까 이거를 그냥 요렇게 의미를 봐라. 단 지금 현재 중력 가속도가 9.8일 때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중력 가속도가 9.5에요. 그러면은 계산해 줘야 돼요. 9.8분의 9.5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죠.